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한층 더 쉽게 만들어줄 7가지 카메라 용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의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SPC-U1 휴대폰 케이지 핸드그립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폰 영상 촬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쉽게 하기 위한 케이지인데요. 아이폰이나 삼성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보다 안전하게 케이지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마이크나 조명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성도 뛰어난데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손떨림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 장시간 촬영할 때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번째는 JJC 브랜드의 HSML1M 카메라 손목 스트랩입니다. 이 스트랩은 무거운 카메라를 안전하고 편하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제품인데요. 부드러운 패딩과 견고한 스트랩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손목에 편안하게 착용하여 사용합니다. 캐논이나 니콘 등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와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스트랩과 세트로 구성된 아연합금 버클을 카메라 러그에 부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트랩은 느리거나 줄이는 등 끼리 조절이 가능하여 여러분의 손 크기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데요. 카메라가 손에서 실수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촬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세번째는 스노파 브랜드의 ATOM2 스마트폰 3축 짐벌입니다. 전문가급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좋은 제품인데요. 3축 안정화 기술을 통해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보다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펜모드나 틸트모드 등 다양한 촬영 모드와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보다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 움직이는 대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여 스마트폰을 짐벌에 장착한 후 전원을 켠 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앱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삼성폰이나 아이폰 등 모든 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360도 카메라 팔로우가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 머신입니다. 휴대폰을 머신에 장착하여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템인데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움직임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어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회의, 강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자연스럽게 따라가 생생한 촬영이 가능한데요. 간편한 설치와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로방향이나 세로방향 등 원하는 형태로 장착한 다음 전원을 연결하고 와이파이로 컴퓨터나 스트리밍 장치와 연결하면 되는데요.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 원격 촬영도 지원하며 범용 삼각대를 사용하여 촬영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섯번째는 TW283 무선 타이머 원격 제어 셔터입니다. 카메라 셔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사진 촬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무선 방식으로 작동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셔터를 눌러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이템입니다. 여러 브랜드의 DSLR 카메라와 호환되며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하여 TW283의 수신기를 카메라의 셔터 포트에 연결하고 송신기에서 원하는 촬영 모드를 선택하여 타이머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LCD 화면이 있어 설정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며 배터리 수명도 긴 편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 간격으로 촬영할 수 있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여 장노출이나 타임랩스 촬영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MS28C 휴대용 미니 삼각대입니다. 튼튼하면서도 경량화된 디자인으로 어떤 곳이든 부담없이 휴대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요. MS28C 삼각대는 최대 높이 50cm, 최소 높이 20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촬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 지지력 또한 안정적인데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DSLR, 미러리스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장비와 호환되며 별도의 어댑터 없이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제품으로 경량성과 안정성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삼각대입니다. 마지막으로 JJC 브랜드의 LH-AR의 실리콘 렌즈 후드입니다. 이 렌즈 후드는 강한 빛이 렌즈에 직접 들어올 때 발생하는 플레어와 렌즈의 내부에서 빛이 여러 번 반사되면서 발생하는 고스트 현상을 줄여주어 보다 생생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후드인데요. 렌즈 직경 53-72mm, 73-88mm용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카메라 렌즈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간편하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창밖에 풍경 촬영 등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촬영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7가지 제품은 여러분의 촬영 스킬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특별한 아이템들인데요. 보다 자세한 스펙은 제품 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알뜰 구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